안녕하세요 유닉맨 입니다 지금 화면에 이게 뭐죠 이게 다 뭘까요 네 골드 바닥 입니다 골드 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화면 같죠 2022년 연말 이벤트 때 한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2023년 12월 15일 오전 03시 18분 입니다 근데 이걸 왜 어떻게 했느냐 이 바바리안이 게임 내 시스템을 이용해서 골드를 버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보시면 다 똑같은 돈이에요 다 똑같은 돈 이렇게 제가 뿌렸냐 아니죠 당연히 골드를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1년 365일 언제 막힐진 모르겠지만 막힐 때까지 연중 아무 때나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골드를 이용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다 갬블을 할 수 있고 갬블을 통해서 뭘 한다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더 좋은 아이템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린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전에 뭘 해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야 된다 그 다음은 영상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된다 오케이 쉽죠 렛츠고 오늘은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걸 들고 왔습니다 지금 연말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연말 이벤트와 상관없이 1년 365일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항상 이벤트처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구독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누르시고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골드를 계속 버는 방법을 활용하시려면 일단 캐릭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캐릭터는 헬까지 진행된 캐릭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죠 그 캐릭을 가지고 지금부터 게임 내 시스템을 이용한 골드 생성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상점에 가시는 겁니다 가셔서 아이템을 보세요 무기 중에 요런 거 찾으시는 겁니다 최대 피해 캐릭터 레벨에 비해 요렇게 옵션이 붙어 있는 걸 찾으시면 되요 접두사가 분쇄하는 이 붙은 아이템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누가 다 해야 되고요 그거 하나만 찾으시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나올 때까지 상점 앵벌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찾았습니다 분쇄하는 지금 보시면 가격이 7,914 골드입니다 7,914 골드 이 아이템만 찾으면 끝난 겁니다 이걸 구입하세요 자 판매하려고 봤더니 23,000원 이에요 밑으로 내려 볼까요 4,300원 이죠 위로 올려 볼까요 23,000원 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매하느냐 자 여기서 레거시 모드로 변경을 합니다 레거시 모드로 변경을 해서 이거를 요 밑에 보시면 판매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판매하면 됩니다 구입하시고 판매하시고 구입하시고 판매하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돈을 무한대로 벌 수 있습니다 돈을 이 돈을 가지고 뭐 하여 우리는 갬블을 해야 되죠 갬블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브 초반에도 가능하고 지금 같은 시기 서버가 오픈된 지 한참 지난 시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반복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을 갬블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겠죠 지금 시기에는 레어 아이템들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갬블로 대박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그리고 요번 이벤트 때 갬블 이벤트를 준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하시면 이벤트가 아니어도 항상 골드를 버실 수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지금 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돈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판매 버튼이 레저렉션 모드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게 레거시 모드에는 판매 모드가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요 상태에서 판매하지 않으시면 돈이 없어집니다 지금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상점에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다운시키면 되겠죠 지금 7,914 골드인데 제가 지금 기드참 10% 짜리 가격하락 10% 짜리를 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더 싸게 구입하고 비싸게 팔면 더 많이 남겠죠 그러면 모서리를 착용하고 만땅 기대참 착용하고 구입을 하시면 훨씬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고 훨씬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골드를 모으실 수 있습니다 벌써 70만이 넘어갔구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상점에서 아이템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게 버그냐 뭐 버그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게임 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이템 판매 차익을 볼 뿐입니다 이거 뭐 제가 판매 가격을 뭐 그거 한 건 아니니까요 그죠 보시면 이미 이렇게 됐어요 요 상태에서 계속 요것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 마을이 골드 바다가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골드 바닥을 만들어 볼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 몇분만 해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분쇄의라는 접두사 입니다 접두사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건 비슷한 것을 제가 하나 더 아까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먼저 상점 앵벌이를 통해서 주워 놨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풀 이라고 돼 있죠 근데 자 보시면 바보의 상쿠디아 그 다음에 이거는 분쇄하는 상쿠디아 에요 접두사가 분쇄하느니 붙은 아이템이 더 비싸게 팔리더라구요 이것도 착용하에서 팔면 돈이 비쌉니다 그쵸 17,000원 이거는 13,000원이 남구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요걸로 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려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이 금액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올려 놓으신 상태에서 레거시 모드로 변경하시고 이 상태에서 판매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지만 적용이 된다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다 금액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이템 등급이나 아이템 옵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마진을 보려면 접두사가 분쇄하는 그 다음에 레거시 모드로 왔을 때 그라인딩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템을 구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돈을 생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아이템 갬블로 뽑으실 때까지 하실 수 있구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1년 360을 언제나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서클릿이나 반지 목걸이 원하시는 아이템 뽑을 때까지 하시면 되고 그걸 판매해서 또 다른 아이템을 맞추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게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돈이 쌓여 있어요 이미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한번 팔 때마다 이만큼씩 떨어지네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계속 반복을 하시면 결국에는 마을이 골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저도 왜 이런 버그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버그가 맞는 건지 사실은 저희는 아무것도 안하고 상점에서 아이템만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 상점에서 아이템 사고 파는 거는 버그가 아니죠 그죠 버그라고 볼 수가 없는데 본인들이 이걸 수정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왜 수정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잠깐만 하시면 돈이 꽉 찹니다 금방 꽉꽉 차요 이렇게 해서 돈을 쭉 깔아 놓는 거죠 방을 하나 잡고 돈을 깔아 놓고 돈을 먹어서 바로바로 갬블을 해버리는 그런 앵벌이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찾으시면 굳이 인벤에 이걸 갖고 있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인벤에 갖고 있지 않고 나가시거나 이 방을 나가시거나 다른 맵으로 이동했다 오지 않는 이상 이 아이템은 상점에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샀다 팔았다 하시면 돼요 보시면 점점 넓어지죠 이 아이템은 그냥 있어요 닫아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골드 많이 만드시고 골드로 좋은 아이템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뭔가를 찾아서 또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닉맨이었고요 다들 득템하십쇼 획